안녕하세요 아르뽕뽕 입니다. 이번 여름휴가는 부모님과 골프여행을 다녔어요. 이번 여름휴가는 부모님과 골프여행을 다녔어요. 이번 여름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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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과 골프여행을 다녔어요. 이루고 도착했습니다. 오후 1시까지! 여름휴는 부모님과 골프여행을 다녔어요. 여름휴는 부모님과 골프여행을 다녔어요. 여름휴는 부모님과 골프여행을 다녔어요. 여 hatred나 맛있게ло!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빠 패션이 너무 웃겨. 사람들이 별로 없죠?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. 우리 저 뒤에 일해가고. 천천히 쉬어도 되겠다. 진짜 덥다. 더웠다.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죠? 내가 또 먹어야 돼? 나 지금 먹어야 돼? 전부 다 먹어야 돼? questeill.. 너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웃는거 아냐? 뭐라구? 내가 그정도의 구독자 수가 없어가지고 에어 여행